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지금 7월 7일 밤 11시 48분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찍고 있고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아침 출근길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좀 보충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가 급격한 상승세와 기울기로 반등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대중의 관심이 쏠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의 관심도 보시면 테슬라도 이제 중국차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 오후적으로 대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최근에 테슬라를 30억 몰빵한 삼성 직원분께서 열흘 만에 테슬라를 통해서 버려들인 둘이 엄청나다라는 이러한 관심도 높은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나오게 되었고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가 아닌 역사상 누적 금액 보시면 테슬라가 서학개미 보관의 끼리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개인들의 관심과 기관들의 관심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개인들, 평소에 테슬라를 찾아보지도 않았던 투자자분들의 새로운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급격한 상승세가 있었어요. 이러한 상승세에 있었던 것만큼 어느 정도 조종을 주고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나중에 해보곤 할 건데 이왕 살 거면 차라리 진짜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시 매수한다라는 건 이제 새롭게 진입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헤드라인 뉴스와 특히나 SBS에서 영상과 뉴스를 내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그러한 유동성으로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셔서 차익 매물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러한 차익 매물, 고점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눌림주고 주가가 빠질 때 이러한 저로의 기회일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 금방 회복세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개인들의, 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보시더라도 지금 차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단기 입평선, 중기 입평선, 장기 입평선 튼튼한 칭을 이루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느 정도 눌리면 줄 건데? 라고 질문을 주시면 한 230달러 정도 이 갭이 살짝 있었던 부분을 채우고 다시 상승세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230달러 부분에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 당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매물을 지지를 받고 다시 눌림주고 이러한 N자용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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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막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이번 주 시장을 차분히 보시고 좀 눌림의 순간이 있을 때 도망칠 때가 아니라 지지 라인 확실히 봐주시면서 얼룬 플레이 시작됐다는 사실 이해하시면서 정배열, 두터운 충 이해됐다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서 매매에 신중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봉 보시면 주봉도 지금 5주선, 20주선 뭉쳐있는 상황이었고 꾸준하게 20주선의 저항을 받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20주선 강력히 돌파해주고 5주선, 20주선 골든크루스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 편성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양봉 길게 나오게 되면서 일명금형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주봉의 역사적인 이 긴 추세도 돌파해주게 되었고요. 이 긴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사실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중요한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이냐? 여기 양봉 길게 나온 여기 고가 상단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까? 아, 230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시나리오 하나 아니면 유동성이 개인들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258, 260라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번째를 고려하시면서 시장 차분히 보시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 다 모여있다. 이 평선들이 모여서 정별로 이루고 거래량과 양봉까지 그리고 언론플레이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테슬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특히나 주봉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00주선입니다. 이 장기 평선 200주선을 돌파했다라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일봉상 봤을 때 조정의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조정은 오더라도 이러한 언론플레이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실제 사례 진짜 서민이 30억 몰빵해서 진짜 단기간 몇십억 벌었다라는 실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매수세도 강력히 들어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월봉도 보셔야겠죠. 월봉도 보시면 5일선 20주선 그리고 61선 단기 평선이 지금 정별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파악할 수 있었고요. 양봉 길게 나오게 되면서 구름대에 일목균형표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추세 상단과 하단을 골고루 주거니 맞거니 힘을 모아가면서 상단 저항 추세를 강력히 돌파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월봉 자체가 이렇게 큰 힘이 왔다라는 건 주봉도 중요하고 일봉도 중요하지만 월봉 진짜 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이 흐름을 가지고 단기적인 흔들림 감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30라인 월봉의 기준성 중간쯤에 행보를 해줄 것인지 빠질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추세는 확실히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보셨고 지금 기사 내용적인 부분도 보셨고 개인들의 심리상태도 보셨어요. 그리고 인간 지표도 보셔야겠죠. 테슬라 투표 드렸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날 상승한다. 73%입니다. 무려 3,000분 넘는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70%면 73에 21 2,000분 이상 상승한다라고 결과를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공매도 추위도 보시면 7월 5일날 65%로 마이너스 1.37% 하락을 해주게 된 모습인데요. 여전히 그래도 공매도 비율이 높다. 최근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쇼시키지가 나게 되면서 상승세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공매도 비율이 높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쇼시키지가 나면서 주가 상승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테슬라 3개월간 내부자 거래도 보시더라도 내부자 거래에 큰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매매했던 부분이 6월 6일날 주 샤우트 장우찬 부분의 부사장이 650 정도 매도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정말 아깝습니다. 174달러에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200 몇 달러인데 내부자 거래하면 보시면 비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젠승황 같은 경우는 나는 주가 오르면 계획된 매도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3개월간 엔비디아 매도세 보시면 젠승황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내부자 거래 매도세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나 주가가 거의 고점된 부분에서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 테슬라와 많이 비교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아직 내부자 거래 매도세가 없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아 이제 테슬라의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은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엔비디아는 거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유동성 내부자들의 유동성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테슬라 내부자 거래 엔비디아 내부자 거래 파악을 해주시면서 아 엔비디아 고점에서는 이렇게 일어났고 테슬라가 고점일 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아직 내부자 매도세가 이도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직 상승 여력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 정치인 거래 보실게요. 자 최근 들어서 자 보시면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시된 매매 상황입니다. 거래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이 됐어요. 최근에 낸시 펠로우가 테슬라를 매도를 하고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다시 관심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 보시면 낸시 펠로우 씨는 테슬라를 한 2,500주 182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조시 고트하이머는 오히려 매수를 했었습니다. 179달러 정도에 한 80주 정도 매수세 들어왔다. 그리고 밑에 로카나라는 민주당 하원의원은 176달러에 한 86주 정도 추가 매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76, 179달러에 매수한 건 거의 저점에서 잘 담은 것 같고 낸시 펠로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182달러에 매도한 건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정치인 거래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관심도도 보셔야겠죠.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누적 금액이 바뀌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간에 고점에서 오른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차이 매물을 날 수 있지만 이러한 N자형 파동에서 눌림을 줄 때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이유가 개인의 관심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1등 보시면 테슬라가 역사상 누적 금액 1등 2등이 엔비디아, 3등이 애플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됐죠? 그 전에 엔비디아가 1등이었고 테슬라가 2등, 3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제TV에서 또 헤드랜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테슬라 기완 사업개미 보관금에 1위 탈환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언론플레이, 유튜브, 트리픽, 구글 키워드 트렌드 보시면 테슬라 관심도 키워드 빈돈 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즉 개인의 관심도는 즉 유동성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평선 다 모여 있고 공매도 비율 좀 줄어두고 있고 테슬라 정치인 거래 조금씩 매소세 들어오고 있고 내부자 거래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고 모든 긍정적인 요소가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차고 긍정적인 하루 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장마 기간이라 많이 날씨가 우울합니다. 흐립니다. 비도 많이 내립니다. 안전한 운행 하시고요. 조금 오늘 속상한 일 있으시더라도 긍정적으로 힘찬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경자극,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기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